안녕 외계임 할머니입니다 롤쓰! 자 핫바통점 아 만세 만세 만 만세 큰일났어 난 쟤한테 완전 빠져버렸어 아저씨 큰일났어 자 넷 넷 넷 잡았어 한방더 그렇지 한방더 야우 오우 오우 대박 하나 더 어 저기 둘 둘 자 더블로 가자 더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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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판에 두마리 아하하하 잡았어 잡았어 이게 아군이나 저꾸랑 궁궐을 잘해야 되더만 죽은지 아군 아군 아 저쪽 뭐야 아 저쪽으로 죽었다 오오오 저거 뭐야 오오오 겁났어요 겁났어요 잡았어 헛 어부지리 잡았어 아우들 사나서 롤러라 으아아아앙 으아아앙 아우들 아우들 할머니 아저씨 아우들 할머니 오면 원래 토끼 안좋아해 그러면서 토끼 인형은 집에 없어 동작 동작 흡 동작 흡 너무 귀여워 만세하면서 어 뭐야 동시하잖아 만세를 자 간다 크누덜를 한번에 두마리 잡았어 합바 동작 조심 조심 너무 쌔다 오우~~ 와~~ 이게 같이 쓰면 안돼 붙였으니까.. 더 헷갈려 아업 이제 알아서 이게. 거리를 둬야돼 거리를 어디어 오노그아웃 상대 프로apan어 brothers 새로운 새로운 버전으로 내가 들어가 봤어 이거 너무 이제 고략들 있겠지 많이 해보고 그래서 분위기 좀 보려고 들어왔어 얘들아 얼마나 잘하나 저저저저오오오... 산타는 조금 awaken않은데 iş 지금 안된다 연서 쫄면 안된다 이 지는 거야,이 곧醒旋 girer 아 이렇게 풀려 하는구나를 알 수가 있어 그래야 또 숨어 있네 야 거기서 뭐하니 다 보인다 아 친구 메탄이 몇반이지 혹시 중학생 자 웃어 이렇게 웃는 자가 이기는 거야 즐겨야 돼 긴장될 때는 오 왔어 왔어 조심 조심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오 에너지 없다 에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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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이거는 솔직히 아니다 에이 다들 화났어 괜찮아 괜찮아 이길수 있어 이길수 있어 오오오오 야 제일 세다 아 이게 물풍선 던지는 게 좋은 건 아니구나 근데 점점 좁혀지고 있다 왔어 왔어 조심조심 아 쟤 되게 고렙이야 조심해 오오오오오 아 벗겼어 벗겼어 어 글렀다 어떡해 어어어 너무 가까워 아 아 쟤 손에 낀 거 일단 맘에 안 들었어 고문장관 두개가 주장 아빠 동전 나도 저 좀 한다고 그래 나도 한다 얘들아 열심히 했다 얘들아 아 그렇다고 뒤로 자빠지면 안 되지 기운도 올래 오오오오 람보 같아 람보 알아 람보? 옛날에 영화에 람보 라고 있었어 람보 전설의 그 닮았어 진짜 나중에 찾아봐 람보라고 아빠한테 엄마한테 물어봐 람보 알아 람보 알거야 일단 아빠 동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뭐 뭐 뭐 뭐 벗어봐 여기 나갈거 같은데... 쟤 뭐야 야 Jordan 일단 이거 훈련이다 트레이닝 어떤건지 한번 보자 허어..화살 쏠대 저렇게까지 젖히면 허리 괜찮나? 라인마стве 대박인데? 컨트롤 좀 힘들다 아..봐도 안죽었잖아 자 여기까지 하고 나가보자 거의 훈련이니까 자 여기까지 단파리밥